안녕하세요 오늘은 승뭉음캠입니다 비닐 써서 그런지 약간 옷보다는 뭉이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네 오늘도 생활입니다 네 오늘은 네 동생들 데리고 왔어요 한 명씩 소개를 한대요 따란 여기 들고 인사해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윤현석이라고 합니다 현재 가수를 하고 있고요 승훈이 형이랑 최면인가 봐요 여기 여러분들과 네 맞아요 승훈이 형이랑 어쩌다 연락을 해서 친해지게 됐습니다 서로 안 지는 한 15년 정도 됐고요 네 살 때부터 한 살이에요 우리? 네 그때 전화기가 뭐 했죠 그때? 네? 그때 전화기가... 잠시 끊겼었어요 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승훈이 형이랑 산책을 나왔고요 게스트가 한 명 더 있죠? 누구죠? 아 이 친구는 저희가 세 살 두 살 때 알던 친구죠? 아 아니요 한 살 때 알았어요 아 대환이 응애하면서 알았어요? 네 그때 옆 병원이었어요 삽니까 그때 참 시끄럽던 친구였는데 소개해 주십니다 들어오시죠 네 뭐 살짝 복싱 선수 같아요 아 제가 이렇게 말 나오는 영상으로는 처음 듣게 됐는데 오늘 제가 해볼 콘텐츠는 이제 용이스 캠이라고 아 이거 제 캠이거든요 큿팬스요? 아 사실 이제 아니 아니 오늘은 서기 캠입니다 아 수근이 형한테 출연료를 받았어요 유료료 한 잔을 받아갖고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반가워요 인도네시아 잘 다녔습니다 맞아요 우리 오늘 아침에 도착했구나 그렇죠 나시고랑이 참 맛있었어요 나시고랑이 맛있었죠 또 평생 무슨 얘기를 하나요? 승훈이 맞아요 저는 그냥 팬들분들과 소통하는 게 좋기 때문에 가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뭔 말 할까? 이러고 있을 때도 있어요 나중에 그러면 산책 나와서 브이 앱도 켤까요?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모르겠다 이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아직 2분밖에 안 됐어요 저 항상 막 5분 정도 하죠? 5분 길게 했을 땐 9분 했었어요 일단 여기가 어디죠? 여기 인도네시아에 여기는 강이 보이네요 어디 강인지 모르겠는데 나의 강인가? 저 방금 그랬어요 여기 약중강 강강약이에요 네 잦은 머리단 네 아까 불꽃축제를 했어요 맞아요 저희 집에서 아주 잘 보였어요 다들 보셨나요 여러분들? 전 여러분을 보는 줄 알았어요 너무 빛이 나길래 맞아요 우리 형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마치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빛을 본 것 같아 착각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네 오늘은 오랜만에 세 명이 웅장한 건데 네 한 명씩 마무리로 인사해 드리고 이렇게 또 여러분을 영상으로 찾아 뵙게 되어서 기쁘고요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네 되는 거 되네 잠시 용이 형 인사가 끊겼었어요 네 일단 오늘 뭉스캠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직 안 보셨겠지만 미리 감사 인사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 나중에 서기캠으로 돌아갈게요 자자요 내 시간이에요 오늘 이렇게 동생들 데리고 와서 영상을 찍어봤는데 어떠셨나요? 박수 쫙쫙쫙쫙쫙쫙쫙쫙쫙 아무튼 이렇게 혼자 하는 것보다는 동생들과 하는 게 아주 앞으로도 좋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내 팬들도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인사하고 가볼까요? 오케이 둘, 셋 둘, 셋 안녕 뿅 안녕 갈게요